내 마음이면 나만 생각하면 선택하고 싶어요. 그런데 내 마음만 생각 안 하니까 나는 항상 그 사람 마음도 생각하니까. 그게 지금 베네터 씨가 많이 걱정하고 저도 걱정하는 게. 내가 타미랑 출사했을 때 그 아프트 뭐라고 해야 되지? 그거랑 너를 출사했을 때 그 아프트 그게 엄청 다를 것 같아. 너랑 뭔가 더 퍼블릭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. 베네터 씨가 그런 것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기분 안 좋을 수 있고. 그러면 제가 마음 아프죠. 뭐 괜히 나댄이 그렇게 돼요 뭐. 임자가 힘들어질까봐. 설마 제롬이 안 가려는 건 아니겠지? 아 팔찌를 하고 나왔네. 제롬 먼저. 제롬 먼저 출근한다. 멋있다 제롬. 실례합니다. 사랑의 열차인가요? 사랑의 열차인가요? 안녕. 돌싱글즈 시즌 5 지원자를 모집합니다. 지원 자격은 단 하나. 새로운 사랑을 찾고 싶은 돌싱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. 지금 바로 MDN 돌싱글즈 홈페이지에서 지원하세요. 알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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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nha Highway happiness. 2, 2, 3, 2, 2, 3, 2, 3, 2, 2, 2, 3, 4, 1, 2, 3, 3, 2, 2, 3, 2, 1, look.